내가 나가게 되면 엄마만 손해지. 아이고, 왜 어딜 나가? 얘네 핸드폰도 필요 없어. 어디로 갔다? 엄마, 내놔! 엄마, 내놔! 자! 내놔! 엄마, 내놔! 가지 마! 내놔! 미쳤어? 나가, 둘 다 그냥. 나가. 먹어. 얘네랑 이제 말하기 귀찮아. 힘들어. 핸드폰도 지치셨어, 또. 지쳤어, 이제 에너지 다 썼어. 너네는 엄마랑 사는 게 좋아 없대? 아빠랑 살 땐 어땠냐고. 아빠랑 살 때? 재밌었지? 그럼 다시 부산으로 가고 싶지 않아? 어, 뭐라 대답할까? 엄마, 나 유리랑 화장실 같이 가지고 있어. 바로 올게. 아이고.. whose Vision